아따 살아있네 살아있어 떼떼떼 뭐야 오자마자 걸음걸이.. 뭐야 런닝머신이야? 런닝머신이야? 티셔츠.. 이 원큐만을 위한 티셔츠 이걸 또 그래픽을 만들어버리셨네 볼까? 와.. 방탄사관 그냥 절로 나오네 절로 나와 방어 13, 리덕 6, 마방 17, PVP 리덕 5, 결론은 리덕 11, 힘 1, 덱 1, 인트 1, 전체내성 6, 기술내성 11, 결론은 스탠내성 17, 현금으로 따지면 1억 넘지 저거 어딨어? 자파상에 진주가 추가된다는데 진주 없는데? 진주 어디 파는거지? 아 진.. 실화야? 지배변받을 필요가 없네 진주 일단 초계사 이제 풀진주지 뭐 지배변받 안사기 잘했네 야 근데 이거 저번 때 요정보다 키가 커졌네 아니 그래픽이 훨씬 좋아졌네 이 전보다도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근데 요정 진짜 너무 너무 이뻐졌네 너무 깔끔해졌네 원래 이렇게 하면 그래픽 다 깨지는데 야 그래픽 안 깨지는거 봐 와.. 항상 45도가 제일 이쁜 법이야 깔끔하네 진짜 신발에 빛나는 것까지 다 보이네 깔끔하네 진짜 아 맞아 나 축복선무율 봐야지 축복선무율 92% 드상 100개 먹어야 될거 8개만 먹으면 돼 드상 1억 먹을거 800만원만 먹으면 돼 PC만가면 10%치 거야? 그러면 PC만가면 드상 안먹어도 된단 얘기야? 100%면 안단단 얘기 아니야 99렘 나오겠네 이러면 나는 이제 여기서 더 달려야지 99 찍어버려야지 만살벌한거 봐라 생명망 우와 와 핀망 살벌하게 이뻐졌네 이건 마방 10.. 15네 여기는 마물각방 그냥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네 이게 여러분 머미가 완전 좋아졌어 머미 봐봐 방어 11 원거리 5 마방 15가 붙어버렸어 아 이거 되나? 이거 여기 산타음악상자거든요 이거 클릭하면 사운드 어디죠? 아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해야돼? 아이.. 왜.. 타자가 안먹어 어? 아이씨.. 영자님들 이거 뭐야 yk speaks pra herself 카켓 아이씨.. 아이씨..